슬랩스틱 코미디의 지혜왕이죠 찰리 채플린 역사상 가장 뛰어난 희극배우입니다 익살스러운 표정, 펭귄같이 뒤뚱거리는 모습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 채플린의 코미디를 보노라면 정말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음보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 각자가 고민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삶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럴 수가 참 모든 게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숙해져간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이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문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단어가 아닙니까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어붙여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모양새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정말 숨을 헛덕거리고 한탄과 비명을 지를 만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지만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에 즐거움과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만 계속 또 즐거움과 행복만 있느냐 아니죠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행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찾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야구보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저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라 고난이 다가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고난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와 같습니다 얼마나 물이 깊으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수영을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수영을 할 수만 있다면 물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물 밖으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승패를 가르는 이게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긴급할 때 위급할 때 누르는 번호가 있습니다 112 또는 119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긴급할 때 위기 때 사용하는 번호가 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88 1588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천이 긴급할 때 위기 때에 사용하는 번호는 33035015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르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하고 그 알지 못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 알지 못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들어가며 삶이 무너지는데 기도하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303 뒷번호는 5015예요 5015 이것은 10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내가 어떤 하나님임을 네가 증거하며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3303 5015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 건져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3303 5015 이 머릿속에 꽉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03 5015 위기의 순간 긴급한 순간 내가 불러야 할 번호 그것은 기도인 겁니다 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편안하면 사실 그래요 100명 중에 99명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과 평안함에 안주해버립니다 마치 포도주 마시고 취해버리는 것처럼 그 편안함에 포도주를 마시고 혼미함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나태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단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중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힙니다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휘둘려요 그렇게 소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방에 날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너 나의 이름을 부러라 3303-5015로 네가 나아가라 그래서 좀 그럴 듯한 말로 하면요 고난은요 기도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로의 초대장이다 고난은 기도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바로 그 초대장 받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초대장 그렇다면 그거 그냥 구겨가지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나를 초대하시는 그와의 영적 교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영이 살아나죠 세상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능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축복이었구나 이 믿음의 간증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이 생기면요 그걸 누리는데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야고부는요 역설적이에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찬송을 해라 여러분 찬송이 무엇이기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편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온통 시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런 시편을 하나라도 여러분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에요 그러니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이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면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영적 궤도 이태를 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과 즐거움 자체에 빠져 토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움의 때에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대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통행을 하면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야구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병에 걸리면 대부분 성도님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병원으로 의사 선생님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잘 안되면 나중에 마지막 카드로 목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물론 의술이라고 하는 과학적 치료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사이비는 아이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다가 결국 이 아이가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일 뿐이고 그것은 맹목일 뿐이고 그것은 맹신일 뿐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아프면 병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낫고 건강해져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주님 맡기시는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통해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생님 만나보고 치료 받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의사 선생님 만난다든지 치료를 받을 때도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치료 받습니다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연약함과 질병의 이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진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를 깔끔하고 완전하게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잘못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약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엉뚱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수술 잘 맞춰놓고 너무 피곤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 거지를 넣어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수술 가위를 넣어놓고 꼬매버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판단력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앙브루아즈 파레라고 하는 분은요 프랑스 분인데 무려 왕을 4명이나 주체의로 그렇게 돌봐 주신 분입니다 그가 말한 아주 유명한 의료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쳐 주십니다 나는 치료하지만 뼈가 붓게 하시고 피부가 달라붓게 하시고 면역체계가 잘 작동하게 하시고 수술한 부분이 잘 아물게 해주시고 몸이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고쳐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야구보의 시대인 1세기에는 1세기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1세기에는 의사가 너무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이 교회의 장로들은요 이 당시에 교회 목사님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감독들 이것도 목사님들이죠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제 한 세대 전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참 목사님들이 많은 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현교회에 지금 천국 가셨지만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회 방범론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제 서지에도 꽂혀 있는데 이 목회 방범론 책을 보면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죽은 시신을 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 김창인 목사님은 굉장히 장례식을 잘 짐리하신 분으로 또 염도 엄청나게 잘하신 분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전도받아서 돌아온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심지어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입에서 균들이요 이 세균들이 쫙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 마지막 숨을 쉴 때 입에서 그 몸속에 있던 균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을 하고 또 시신 대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아주 디테일까지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예전에는요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반의사 노력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교인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십시다 하면서 막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 집 소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별거 다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야고보의 시대에는 뭐 죽겠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부에 약용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해요 약용기름을 지금은 뭐 이런 저런 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올리브오일 같은 그런 기름밖에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상징하는 행위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이나 치료 행위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님 자신의 능력과 목사님 자신의 권능으로 낫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낫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치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권세와 치유의 근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 그거 직접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저를 떠올리는 거예요 길룬아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거죠 이름이 저예요 서류에 제 이름이 써있으면 그 서류는 저의 능력, 저의 소유, 저의 권위 이것이 그것을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아주 친한 지인이 보증 좀 서달라 그 서류 뒤에다 그냥 꾸적꾸적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별 생각 없이 이 사람은 나랑 너무 그냥 잘하는 나랑 너무 친한 친구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전 재산 다 그 빚보증 때문에 그 한순간에 기록을 했던 그 이름 때문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름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신다는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을 계속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죠 혹자는 간질병이다 아니다 혹자는 안질이다 그 세 번이나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교만함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개거품 물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나면서 그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눈이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는 도저히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구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강한 바울보다 약하디 약한 바울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크게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때부터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약함을 감사하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크리스천만 누릴 수 있는 역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이 축복이고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죠 때를 따라서는 그래요 하지만 병을 안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간구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50년 동안이나 척박한 인도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타임즈가 바울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선정을 했던 분이고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팍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88세예요 88세 그런데 보세요 의사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 병실을 나가실 때 꼭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저를 향해 외쳐주세요 스탠리 존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어요 놀랍게도요 6개월 뒤에 완전히 뇌졸중에서 회복해서 반신불수됐던 그 몸도 완전히 풀려서 정상으로 강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개월 뒤에 이분이요 다시 인도 선교사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성하게 선교하시다가 2년 뒤인 90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 내게로 와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라 그래서 소천 영광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겨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묻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야구부가 그것을 말씀하죠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드리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담대하게 올려드리지를 못하나요? 낫느냐 낫지 않느냐 고난이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겁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쭉 뼛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난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가 그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주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죄 때문에 병이 옵니다 때로 죄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과 치유와 고난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칭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암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된 속임새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의인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기도로의 능력이 무엇인지 엘리아를 통해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아는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하나님 나 좀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 천재와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행복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필수 불교하기란 요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서는 곡조붙은 기도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인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포기해라 속삭입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주어진 뮬러의 고백을 떠올리세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늘 기도하는 뮬러의 말처럼 기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세요 그리고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ступ조사 아멘